아, 진짜 햇볕이 뜨겁긴 뜨겁네 잠깐 맞았는데 그거 같아 날아지 숲이 돌아와가지고 어? 오빠 진짜 숟가락 먹고 그래요? 아 그게 뭐야 그거 아니야 차려? 아 뭐야 또 영역 영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? 탄이 진짜 저거 이렇게 여기니까 이렇지 않아 이리와 껍질하네 자 진짜 깡다보니까 기다렸나 봐 아하 어차피에서 만나게 됐다 봐 준야 너 아역 때부터 데뷔한 거 아니야? 아역 때부터 했죠? 6학년 때 아니 그러니까 17째로 보니까 되게 어려 보여요 그런데 옛날부터 봐가지고 약간 좀 나이가 있어? 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 같아요 형이랑 같이 데뷔해서 지금 연기 계속하시는 분 계세요? 양동근 씨 양동근 아 그때 또래예요? 완전 아역 그 어 나 어렸을 때는 어 동근이는 완전히 우리들한테는 진짜 최고였지 뭐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요 연기는 양동근 중에 아 그 어린 나이에도요? 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 때 양동근 연기하는 거 막 고루가고 서울뚝배기? 어 예예예예 아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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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약간 우리 목탐이 너무 우리 놀아오네 아 누나 축구 잘해요? 좋아해 하는 걸로 아 운동 운동하고 싶다고 하면 아 안 시키고 싶어요? 안 시키고 싶어요? 아 근데 소질이 정말 인디안한데 안 시키기는 좀 아깝잖아요 진짜 재능이 어 안 시키기는 좀 아깝잖아요 진짜 재능이 어 재능이 뭐 와 근데 아들 얘기하건대 소때를 얘기하고 맞죠 유진아 지금 한이형 지금 애기들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아 아 아 아 아 복숭아인가 저거 먹고 싶습니다 잠깐 세워서 먹으면 안 돼요? 저런 거 있으면 상정 거기 들어가기 전에 과일을 좀 먹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그것까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 네 네 네 말씀 안 해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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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다 있다 아 아 나이스 깨치 나이스 깨치 나이스 깨치 아 나이스 깨치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석류 뭐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어 여기 또 있다 바나나는 아직 안 익은 거 같아 안 익은 거 같아 석류든 사과는 난 사과 난 사과 사과야 마지막 가기 전에 이런 과일을 언제 맛보겠어 땡큐 바이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오 진짜 그렇지? 비 올 거 같나요? 비가 좀 내릴 거 같아 응 저쪽은 좀 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뭐가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게 비 오는 거 같은데 네 비 오는 거 같은데 어 건개의 막바지인 4월초 다시 말해 비가 올 이유가 없는 이때 먹구름의 천둥까지 아 경만족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징조가 아닌 듯합니다 어? 아 아 아 아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일로와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에이 저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있잖아 어? 되게 커 어? 저기 있다 되게 크구나 겁나 커 어 겁나 커 네 잠깐만 악어가 너무 셀뚱맞게 나와 있어 네 돌멩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정면에서 봤던 악어지가 제일 큰 거 같아 아 으 근데 악어가 보통 일광욕하려고 나와서 가만히 있어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